월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플러스 2에서 4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마이너스 2에서 3정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 습도는 시즌별로 한국의 습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월과 9월까지를 보통 여름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기간이 피크 시즌이며 이 기간에는 장마와 태풍 기간이 있습니다. 장마와 태풍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자료는 뒤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평균 값어치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2에서 4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구요. 만약 구름에 낀 흐린 날이면 더 낮습니다. 장마와 태풍 기간이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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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월의 기온이 가장 높고 1월의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개화일은 1월 중순에서 하순 만개일은 2월 초순에서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의 기온이 가장 높고